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사무에라 18장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해야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번도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거나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자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적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도 다윗은 몹시 슬프게 울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은 다윗의 대적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 또한 죄인이고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압살롬으로 인해 흐느끼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 말한 다윗의 가슴 아픈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실행에 옮기셔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사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랜 세월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어렵게 내리신 결정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나를 만드시기 훨씬 전부터 내가 범죄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암 없이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예포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으로 밝히 입증이 되었고 만천하에 공개되고 확증되었습니다 마귀가 다른 것은 다 속이고 가릴 수 있어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가리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금세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폭포수를 마귀는 절대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다 드려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임재안에 거하여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리에 귀를 막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과 주님 음성 듣기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